자 여러분은 지금 트로트 가수 보라미 님이 부르시는 제 발을 지멍에 온 마음을 잃어버려 지칫도는 이 마음을 생각해 내 마음을 잃지 못하고 보람이 잊혀져 지워지니까 난 싫어 그렇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께 물을 하지마 너무 늦어지면 안 돼 물을 지지마 자극도 우리의 마음이 물을 지지마 너무 울 것 같아 나 이제도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